BHC 그룹이 박현종 회장 지휘 하의 그룹 내 외식 브랜드의 해외 진출과 해외 유명 버거 브랜드 슈퍼두퍼의 국내 오픈 등 글로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BHC 치킨은 지난 2018년 홍콩의 직영점인 몽콕점을 오픈한 이후 현재 홍콩에서 매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해외 시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엔데믹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국 수제버거 브랜드인 슈퍼두퍼는 오는 10월 중 국내 소비자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슈퍼두퍼의 국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최근 서울 서초구 신론 현역 부근의 1호점 오픈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슈퍼두퍼의 국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